우두법용선사의 신명 12번째 시간입니다. 26. 불수공교고 수영아 행위다. 불수공교다. 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교할 때 그런 교인데 기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나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교라고 그럽니다. 물론 교묘하다 할 때도 이 교자를 쓰는데 그런 교를 공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불수공교는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교를 버리라고. 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에서 얻어진 능력인데 그건 다 애쓰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거고 얻는 건데 그건 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간의 삶은 당연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도 있고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털끝만큼도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어떤 이 기교를 익혀서 이 기교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본성을 찾는데 기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몸을 가지고 어떤 그런 기교를 익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부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든가 온몸에 기가 원활하게 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몸을 가지고 하는 그 기교는 마음 공부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실제로 이제 이 공부에서 기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뭔가를 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전부 기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따라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전부 기교죠. 그런 기교는 사람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달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나한테 없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 교육은 각자의 어떤 적성이나 능력에 맞게 그런 일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 교육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를 세간에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마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결같고 조금 더 이렇게 변함이 없고 차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이걸 체험하고 이거를 실감하는 데는 어떤 기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기교가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하늘의 일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하늘의 일은 방법이 필요 없고 기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방법이 있어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더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사실은 물론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에서는 천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명.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명할 때 그 명자인데 달리 해석하면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 그러니까 땅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런 때는. 이런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의 의지와 뜻. 이런 거예요. 땅의 뜻은. 우리는 각자의 뜻이 있잖아요. 각자의 목표가 있고. 그거는 동일할 수가 없고 차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립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높고 낮음이 없을 수가 없고 오른쪽 왼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은. 그게 이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이고 의지고 뜻이고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하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은 이 사람의 뜻과는 달라요. 각자가 없어요. 개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의 뜻을 명이라고는 안 합니다. 운명이라고 할 때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명이라고 할 때 운명이라는 말을 쓰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개별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네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있다 그러면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 물론 이제 의인화시켜 놓은 거죠. 하늘이 진짜 그런 게 있는 거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비유고 의인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그걸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천명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이 사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삶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도라고 그래요.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 살아야 되는은 없어요. 사실은. 사는 길이지. 물론 이제 지금은 이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딱 중간을 빼버리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왕이 있고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게 왕도라고 그랬어요. 왕도. 왕도를 따르는 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왕도는 뭐냐. 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명은 민심이다. 그럴 때 심은 개별의 뜻이 아닙니다. 개별의 뜻이 있으면 천명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 하나하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의 뜻이죠. 사람의 뜻이고. 그러니까 이 천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길 그게 민심이죠. 그게 민심입니다. 동양 철학은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초. 기초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기교가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냥 이 천명이 있을 뿐인 거지. 이 천명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사람의 뜻이야. 불교에서는 그걸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인위라고 그러죠. 인위. 조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은 인위가 없어요. 인위를 따르면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다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의지고. 인위죠. 인위.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유의라고 그럽니다. 유의. 그럼 불법은 뭐냐. 하늘의 뜻이니까 무의예요. 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야. 당연히 무의야. 그러니까 이 법을 가르칠 때는 우리 본성 참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는 그 하고자 함을 없애는 겁니다. 하고자 함이 다 분별이거든. 뭘 되고자 함. 내가 깨닫고자 한다. 그게 전부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이 내 삶에서 어떤 닥친 이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이 고난이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건 다 사람의 뜻이거든. 그럼 천명은 뭐냐. 내가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는 그 경험, 그 모습, 그 일이. 사실은 그 일이 제가 얘기하는 천명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천명임이 밝혀지면 그건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고난이라고 여기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착각이었던 거예요.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위기가 위기가 아니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내 뜻이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싫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데 내 뜻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고통이라고 여겼던 게 나 스스로야. 그게 나 스스로야.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한 참 나였어.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은 없어요. 좋은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건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한테는. 물론 이제 뭐라고 그러죠. 호사담아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좋은 일 뒤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인데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 분별하는 삶을 경험해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거든. 그거는 이제 분별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또는 이렇게 경험한 거고 이 진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좋고 싫은 일이 따로 없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 모습이 그 경험이 그 느낌이 그냥 이 하나일 뿐이야. 이 하나일 뿐. 내가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진실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는 그냥 이 하나일 뿐이야. 심리적인 상태로 표현하면 이걸 뭐 평화라고도 하고 평온이라고도 하고 자유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험해 놓고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공감이 되고 저절로 그렇게 실감이 돼요. 뭘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벗어나고자 했던 내 삶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 왜 없는지는 몰라. 그런데 없어. 그러니까 희한하다고 그래요. 희한하다고. 방금 전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이 없어. 실컷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깬 사람이 꿈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꿈을 꾸고 있었거든.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 꿈이 사실처럼 우리가 생생하게 느껴지죠. 꿈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꾸는 꿈은 없습니다. 꿈을 꾸을 때는 그 꿈이 진짜죠. 진짜. 진짜다 가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있으면 식은땀도 흘리고 도망간다고 발부동도 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소리도 지르고 꿈속에서 깨고 나서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 삶에 피하고 싶은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사실이야. 그런데 문득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나면 없어.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 없어. 꿈이 왜 없는지 깨서 어떻게 합니까? 깨었기 때문에 꿈이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 고통이라고 여겼던 것은 꿈이었고 그 꿈에서 깨고 나니까 고통이 없어져 버린 거지. 깨었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지. 깨었으니까. 깨지 않으면 없어지질 않죠. 계속 다른 꿈을 꾸겠죠. 좋고 싫은 꿈들을 반복해 가면서 꾸겠죠. 그런데 깨어나면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없어.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우리가 그런 분별의 삶을 살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번뇌가 없어요. 그걸 붙들고 씨름하지는 않아. 물론 아까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없어질까 봐서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채로 못 즐겨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봐요. 제가 많이 봅니다. 이 공부하러 오시는 도반들한테서도 그런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 좋은 건데 이게 또 언제 깨질세라 하고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이렇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있는 그대로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좋은 일만 있더라도 불안해합니다. 착하게 희한한 자기가 바라고 원해 놓고도 불안해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대부분은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을 하죠. 그게 번뇌입니다. 번뇌죠. 벗어나고자 애쓰고 노력을 하니까 번뇌죠. 그런데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자기가 벗어나고자 했던 그게 아픔이든 경험이든 기억이든 딱 통하는 순간에는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하고 이제 많은 도반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참 희한하다고 신기하다고 이게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뜬구름과 같기 때문에 우리 번뇌라고 하는 거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런데 분별할 때는 그게 참 안 돼요. 결국은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됩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론 체험도 직접 체험이 있고 간접 체험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일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직접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이거를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체의 모습이 없고 그 자체의 성질이 없고 그 자체의 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텅 비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뭐라고 할 게 없어?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으니까 텅 비었다. 물론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현묘하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뭐 없는 거냐 없진 않아요. 없진 않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지. 없다 그러면. 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또 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있다 그럴 때는 모습이 있거나 색깔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없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걸 어떻게 없다고 그래. 항상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통한다는 게 체험한다, 실감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통하는 수밖에 없어. 통하는 것은 알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어떤 건지를 안다. 이거는 이 공부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도는 이런 거다. 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해야 된다는 없어요. 이 공부에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되어짐은 없어. 왜 핵심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항상 되어짐에 관심을 기울이거든. 더 나아짐.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세상 사리에서 발전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세상 사회에서는. 더 나아지는 거니까.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나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육신이든 마음이든 일단은 따지지 말고. 그런데 이 공부에서 발전이라는 건 제일 해악입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 측면으로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늘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그래요. 온전. 온전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온전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항상 이루어져 있는 거지. 늘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항상 되어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뭐가 된다. 책을 읽어야 뭐가 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참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어지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어떤 거를 할 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 때 게으르다고 그러고 비난받고 죄 받고 매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하든 하지 않든 이 되어짐의 방향으로 가든 되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든 늘 불편해. 늘 불편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불편한 데도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자기를 찾는 공부도 공부라는 말도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안 써야 돼. 공부 그러면 뭐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거든. 숙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말을 쓸 때는 뭘 해야 돼서 공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본성을 찾고 구하고 얻고 실감하는 데는 되어짐의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됩니다. 되어지지 않는 방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반대가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는 이야기지. 애쓰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뜻이 자기도 모르게 멈출 때. 자기도 모르게 멈춰야 됩니다. 내가 멈추고자 해서 멈추는 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춰야지 해서 멈추는 건 멈추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되어짐이잖아.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멈춰야 돼. 이건 되어짐입니다. 되어짐은 어떤 상태거든 상태. 고요해진다. 지금은 시끄러우니까 고요해져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요해지려고 호흡을 한다든가 단전에 기를 모은다든가 이런 건 다 되어지는 겁니다. 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간의 삶에서는 조그만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분주하지 않은 게 그래도 한두 가지 일만 이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게 집중되고 효율적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세상살이 이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력도 훈련이거든. 자꾸 하다 보면 집중력이 늘어요. 우리 암기도 훈련이잖아요. 암기도 훈련. 자꾸 하다 보면 암기하는 것도 늡니다. 그건 정말 세간의 일이고 그런 상태가 아니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했는데 채워진 상태라든지 뭐가 움푹 파였는데 높은 데서 깎아서 거기를 메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진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항상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건데 항상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인 것처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생기고 사라지는데 항상 이루어져 있어. 한 번도 고정되어 있어 본 적은 없어요. 늘 새롭고 늘 생기고 사라지는데 항상 그냥 일이야. 온전해 그냥. 늘 온전해. 늘 평등해. 늘 평등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밖에. 이게 무슨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거냐. 안 돼 있다니까. 고정이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우리 삶은 끝이 나 있어야 돼요. 이 몸뚱아리가 뭐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굳어버리는 거잖아. 피가 계속 돌아야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사는 건데 숨도 들이쉬고 내쉬어야 우리가 사는 건데 뭐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 못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 분별이나 망상이나 우리 어떤 뜻이나 의지처럼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럼 이 세상은 곧장 소멸됩니다. 당연히 곧장 소멸되겠죠. 하늘에 떠 있는 저 해한테 저 햇빛이 무슨 의지가 있고 뜻이 있다. 그럼 우리 소멸되어야 돼요. 나 오늘은 비치기 싫어. 그럼 안 비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망상처럼 나 쟤 싫어. 그럼 안 만나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얘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늘 흐르는 거야. 늘 흘러.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움직이기 싫어 하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땅도 그래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 모든 것을 이렇게 쌓고 짓고 할 수 있는 이 땅. 이 땅도 어느 날 갑자기 나 더 이상 니들 받치는 게 너무 무거워. 나 니들 부양하기 싫어. 물렁물렁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무너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목숨을 부지하는 이 핵심적인 것들이 그런 뜻의지가 없어요. 우리처럼 간사하지가 않아. 우리는 자기가 조금 힘들면 나 너 부양하는 거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힘든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야. 내 몸뚱아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 돼. 그것도 함이잖아. 그런 의지와 뜻이라니까. 그런 의지와 뜻이 있으면 고정되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쪽으로든지 하지 않는 쪽으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행히 저 하늘도 그러고 땅도 그러고 나무도 그러고 풀도 그러고 바람도 그러고 물도 그러고 햇빛도 그러고 그런 뜻의지가 없어요. 네가 이쁘니까 너는 많이 주고 너는 좀 미우니까 적게 주고 이런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래요. 사랑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지.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고 누가 자비를 실천하는 자냐.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이 세상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오늘도 맞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 그 중에 하나만 배신을 해도 못 살아요. 그 중에 하나만 배신해도.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는 쉽게 말하면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뭐에만 관심을 기울이냐. 이게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몸뚱아리. 이게 어디 전체하고 분리된 저 하늘, 땅, 태양, 바람, 물하고 본 분리된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독립된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조차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 땅, 바람, 구름, 흙 저들이 스스로 그러한 이게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안 그런 것처럼 내 뜻과 의지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서양에서는 애고라고 그러고요. 또 자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자의식이다. 불교에서는 그걸 당연히 분별하는 나라고 그러죠. 전체와 분리될 수가 없는 어떤 하나도 어떤 개별도 티끌 하나도 전체와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진실한 모습이라고 그게. 그런데 분별은 참 희한하게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세계와 동떨어진, 전체와 동떨어진 나의 스스로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 동안에도 한 번도 이 세계와 분리된 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이 몸뚱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물고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과 나는 분리된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죽습니다. 지가 그렇게 물 속에서는 온갖 망상을 할 수 있다니까. 물은 이렇고 저렇고 싫고 좋고 옳고 그러고 너 참 환경 안 좋아 이럴 수 있다니까. 물 속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망상하고 분별할 수 있고 묘하고 원망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감사해야 돼.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상 분별하고 삶의 길을 잃었다고 그러고 뭐 어쩌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온갖 그런 걸 다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이 전체, 이 통째로인 이 진실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망상 분별이라고 하는 것 삶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떼어서 어디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곳이 있다 한들 쓰레기 버리는 곳에 쓰레기 버리듯이 버릴 곳이 있다 한들 어떻게 떼어낼 겁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고통이나 아픔을 어떻게 어디에서 떼어낼 수 있겠냐고 마음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게 사랑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 억지 쓰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묘하려고 애쓰지 마라. 여기서는 교묘하려고 공자를 뭐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덤입니다. 덤. 한자로는 위자를 많이 그렇게 써요. 위. 무이, 유이 할 때. 인이 할 때. 위자를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한자를 정말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위자가 있습니다. 할위자. 우리가 유이, 무이 할 때 할위. 할위자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잖아요. 이 할위자 옆에 사람인 변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인 변의 할위자를 써버리면 그거는 위선할 때의 위자가 됩니다. 위선.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지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말은 돼요. 결과적인지. 시작이 그런지.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해버리면 그건 다 거짓이다는 말이에요. 그게 선이든 악이든. 진실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더 낫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자기를 못 낫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선이기 때문에. 한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근심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이 우자가 있습니다. 근심 우자. 근심 우자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절학 무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 절학. 이 학은 배우는 거잖아요. 이 배움을 끊어야 근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뭔가를 알아서 근심을 없애려고 그래. 근심 우자 옆에 사람인 변이 붙으면 무슨 뜻으로 바뀌냐. 넉넉한 우자로 바뀝니다. 저 그거 보고 참 깜짝깜짝 놀라요. 유자도 그러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근심이 다 많아. 그러니까 근심 우자에 사람만 붙으면 넉넉한 거야. 뭐가. 근심이 넉넉해. 그래서 넉넉한 우자로 돼버려요. 물론 제 나름의 해석이고 유추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혼자 그러고 있는 거니까. 저 혼자 그러고 있어요. 저 혼자. 그런데 너무나 그럴 듯해가지고. 그래서 하려고 하지 말아는 거예요.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세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하려고 할 것도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으로 살으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그 뜻의지가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뚝 부러져야 된다. 그게 한 번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 그게 멈춰질 때 이 진실이 이렇게 한 번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더 그러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부처다 그럴 때 부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럴 때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위대함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자 하고 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분별의 세계고 사람의 뜻이고 윈이고 조작이고 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늘 언제나 항상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완성형이다 이런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항상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늘 이 세상이 주는 거야. 이 진실은. 그리고 주고 있고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세상은 이 진실만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보고 못 알아들을 뿐이지. 이 진실만을 주고 있어요. 교묘하려고 애쓰지 말고 수영아행이다. 어린아이의 행동을 지켜라. 뭐 이런 말인데 영아라는 말이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영아행이다 이 말인데 영아행을 잃지 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불교에서도 나오고 기독교에서도 나오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기독교에서도 나오고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나옵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게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굳는 거고 쓰면 쓸수록 다뤄지는 거고 물론 이렇게 태화되는 겁니다. 태화. 당연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픈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내 썼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기계도 그렇게 썼으면 기계도 이미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부속 바꿔야 될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몸뚱아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주름도 쥐고 머리도 빠지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어디에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 느낌이나 기분에 고정돼 있지 않다. 어떤 기준과 틀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아직 기준과 틀에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학습이 안 돼 있어요. 학습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든 걸 호기심으로 보잖아요. 그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도 모른 채로 가만 놔두면 아마 이 초에 불 켜놓으면 그 불도 그냥 신기해가지고 가서 손으로 만질 겁니다. 가만 놔두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자기 뜻이나 의지로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고정된 틀과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없는 것을 영화의 행위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몸은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더 작아지고 피부도 더 부드럽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몸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어떤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이 있고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이 있으면 희한하게 그게 어떤 우리 모습에서 드러나요.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뭔가 이 모습에서 이렇게 좀 딱딱하고 굳어있고 그러니까 화 많이 내는 사람은 얼굴에 화 내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그런 자취나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면도 있어요. 정말 이 진실을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머물지 않고 어떤 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굴에서의 모습이 얼굴 모습이 좀 펴진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곱게 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곱게 늙는다. 곱게 늙으려면 이 세상 사리에서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욕심을 제가 없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리에서는. 욕심이 없으려면 당연히 이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욕심을 줄이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절제, 검소 자기 스스로에 이익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삶을 살 때 훨씬 곱게 늙을 가능성이 많아요. 화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니까 덜 미워하고 덜 화내니까 이 세간의 삶도 그럴 진데 이 진실을 깨달아서 욕심 없이 다툼 없이 번뇌 없이 스트레스 없이 산다. 그러면 그 전까지 좀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굳어졌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부드러움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한없이 부드럽잖아요. 한없이 부드럽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참 예쁜 겁니다. 사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적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적의가 없어. 그러니까 다 큰 어른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가가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한테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한테는 적의가 없으니까 나에 대한 적의가 없어. 쟤는. 그런 걸 우리가 부드러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드러움. 물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 그래서 아무리 강한 것도 부드러운 걸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강한 것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지키고 있는 어떤 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것은 지키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키고 있지 않아.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것도 지키고 있지 않은 걸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지켜라. 당연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쪽 측면에서 얘기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부드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꺾이질 않으니까 이거는. 꺾이질 않아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꺾이거나 굽혀지거나 덜어지거나 좀 손상되거나 이러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하자. 그러면 이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 측면은 또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도 없이. 그런데 이 측면, 저 측면이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모순되는 측면인데도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모순되는데도 다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모순이 없어. 이 진실의 세계에서는 모순이 없어. 그러니까 크다 그럴 때는 한도 없이 크고 적다 그럴 때는 한도 없이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크면 크고 적으면 적지. 어떻게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 앞뒤가 안 맞잖아. 모순되잖아.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모순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그런데 또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에는 이렇다더라 이런 거 있어요. 깨달음은 절대 어떤 하나의 상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그 상태를 고집하지 않아요. 이 깨달음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 마음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거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음은 움직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우주 삼나 만상의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하나 알고 둘 알고 셋 알아서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움직이면 그렇게 드러나요. 그냥 우주 삼나 만상으로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하나 알고 둘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쉽냐. 이 면에서는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마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이만큼 알고 내일 저만큼 알아서 이 마음을 우리가 통달아 할 수 있냐. 못 한다니까. 그런 사이에 이 마음은 또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쉼 없이 끊어짐 없이. 그러니까 이 측면으로 가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어려워. 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지. 어떤 비유가 좀 적당할까요. 요즘에 이제 뭐 제가 요즘 게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화로 이제 가끔 무슨 좀비 영화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좀비를 생산해내는 한도 끝도 없이 밤낮 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생산해내는 공장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좀비를 남자 좀비, 여자 좀비, 어린아이 좀비 수도 없이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이 좀비를 생산해낸다고. 그래가지고 이 온 우주에 이제 좀비를 보내는 거지. 그런데 저쪽 변방에서 좀비가 이렇게 지금 변방에 좀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 저 변방에서 이 좀비, 눈에 보이는 이 좀비 하나 죽이고 둘 죽이고 셋 잡아가고 넷 잡아가가지고 좀비를 없애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동을 쳐봐야 계속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거든. 내가 없애는 만큼 만들어버려. 더 많이 만들어 또. 그 방식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없애야 되냐. 이 공장을 폭파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냥 곧장 이 밖에 있는 좀비들 놔두고 공장을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고 이 본질 이 하나만 이 하나만 그냥 딱 움켜쥐어버리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와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삶을 이 모습만 통달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통해버리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와 통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입 하나 따고 가지 하나 따서 이 나무를 알려고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뭇잎 하나 보고 곧장 뿌리로 들어오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하나 둘 알아서 우리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기 번뇌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삶의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갈등하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인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길인지 갈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본성, 자기 본질 진짜 나라고 하는 이거를 딱 움켜주어버리면 그 순간 그런 선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분별할 때는 삶은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되어지는 거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를 선택하고 바람을 선택하고 물을 선택하고 오늘을 선택한 적 없잖아요. 그래도 또 나는 잠만 잤을 뿐인데 해도 뜨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듯이 항상 이 세상이 선택하는 거예요. 해가 뜰지 말지는 이 세상이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살지 죽을지는 이 세상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선택한다고 그래요. 내가 선택해봐야 정말 이 우주 삼나 만상에서 이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선택한다고 하는 건데 선택할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진실에 통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도 어린아이는 그렇죠. 갓난아이는 삶을 선택합니까, 지가? 갓난아이는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잃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착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착각 속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건데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취하고 얻고 이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라고 하는 게 뒤처지고 삶이 두려운 게 되어버린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성요지면 견망점미다. 성성하다는 말은 우리가 성성하다 그러잖아요. 물론 사투리인지도 모르죠. 그럴 때 성성하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또 쌩쌩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쌩쌩하다의 사투리인지 원래 성성하다가 표준말인데 사투리로 쌩쌩하다 이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성하다 그럴 때는 참 다 아는 말 같은데 이 뜻을 말로 전달하려고 하면 참 잘 안 돼요. 쌩쌩하다 그 말이에요. 뭐 흠도 없고 그냥 그냥 원래 그대로다 뭐 이런 뜻 아닌가 우리가 성성하다 그럴 때는 이 성성 이럴 때는 한자입니다. 한자 이제 마음 공부해서 성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깨어있다는 말로 써요.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대로다는 말이에요. 뭔가에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가 배추를 하나 사고 무를 하나 사더라도 성성하다 그럴 때는 무에 흠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뭐 자라다 말았다던가 이러면 성성하다고 안 하죠. 원래 그대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상태여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부터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은 원래 자리라니까 그럼 왜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분별하니까 망상하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 분별밖에 못 하니까 그런 분별 말고 원래 우리 스스로의 이 본성 우리 스스로의 마음 그걸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게 정상이고 일반적인데 잠들어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 꿈이 진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꿈에서 한번 깨어나봐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깨어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막다고 그러죠.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지금 이건지 저건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막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없으면 그걸 막다고 그러는 거지. 막다. 성성하다는 이렇게 깨어있다. 또렷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료지라는 말은 이 료자는 마칠 료자인데 마칠 료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별의 삶을 끝냈다는 거예요. 분별만 분별 속에서만 방황하고 헤매던 그 삶을 끝냈다. 그걸 료지라고 합니다. 료지 료지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료지다 그럴 때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맑게 깨어서 또렷하게 안다면 견망 전미다. 견망 전미라는 견망 전미라는 말은 그물에 걸리는 일이 더욱 심해진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 짓자는 우리가 안다는 뜻으로 썼다고 봐야 됩니다. 안다는 뜻으로 우리가 뭔가 안다 이해한다 이런 뜻으로 썼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안다 이 도를 안다 도가 어떤 건지 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안다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가 갇힌 겁니다.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짓자는 그냥 우리가 안다 이해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이 법에서도 이 짓자를 깨달음으로 쓸 때도 있어요. 똑같은 알 짓자인데 물론 이제 볼 견자도 그렇습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본다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진실을 실감하고 공감하고 체험한다 할 때도 이 견자를 씁니다.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성성불 성품을 본다 그럴 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본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맑게 깨어서 또렷하게 안다면 그물에 걸리는 일이 더욱 심해진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진실 실상은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알고 이해하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또렷하게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식이거나 이해거나 알미지 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은 그냥 통하는 거거든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쓸데없는 말인데 그냥 이 도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뭐냐 그건 몰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은 이렇게 실감이 되니까 이게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알아요. 이 깨달음이 어떤 거냐 그건 몰라. 어떤 건지는 몰라.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 그 정도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으니까 항상 공감이 되니까 안다는 건 딱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있긴 있는데 통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해야 돼. 있긴 있는데 통해야 돼. 그럴 때만 깨달음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있다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도 효력이 없어. 약간 효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있지.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는 걸 알면 내가 한번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 효력은 있죠. 이걸 알아보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하는 정도의 효력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효력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그거에 통해보는 수밖에. 직접 통해봐야 이제 그 효염이나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직접 통하지 않고 도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있다 없다 해봐야 아무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신이 있냐 없냐 입니다. 신이 있냐 없냐는 아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증명할 수 없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증명할 수 없는 거를 논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돼. 실감을 여기에 통해봐야 돼. 한번 여기에 통해야 이 진실이 뭐라고 해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진실이 한번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감이 생겨요. 그런 감이 자기도 모르는 감이 생겨요. 이 감이 생겨야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분별심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그렇지 않으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봐야 돼. 통해야 이제 그때부터 분별에서 벗어나는 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열리면 그냥 온통 이 세계가 그냥 이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 말고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계는. 내 삶은 이 진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 일 이 일 하나입니다. 이 일 안합니다. 이 일 이 일 안합니다. 이 일